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얘기는요 정진석의 천기누설 쌍방울 대북송금수사 문 대통령 노린다 검찰의 제2의 통진당 만들기입니다 검찰이 지금 제2의 통진당 사건을 기획하고 꾸미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드리고 있는 말씀 있죠 제2의 통진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고투리를 잡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남북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고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 그 다음에 남북교류사업을 모두 통틀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대북송금으로 끼워 맞추기로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북한에 돈을 보낸 이적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을 얽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마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을 물고 늘어진 데까지는 성공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논리가 맞춰 논리가 좀 악유가 맞아떨어지려면 남북관의 문제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묵인 지시 동의 없이는 사실은 일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따라서 당연히 이재명 의원 당시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로 묶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할 거라고는 제가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드디어 사람 잡네요 그런데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잡는다는 거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 야당 대표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한다 민주당을 제2의 통진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큰 그림 그런 계획을 그런 음흉한 음모를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꾸밀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정진석이 뭐라 그랬느냐 진짜 대폭한 발언을 했어요 쌍방울이 64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 이거는 땅방울이 건넨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이 건넨 거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상납했다 이건 뇌물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경영 사업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아울러 이재명 의원과 당시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가관이다 그렇죠 정진석 얘기가 그래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문재인 정권의 뇌물 상납인데 대북 불법 송금을 대가로 쌍방울에 편의를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청와대와 국적원의 주선 없이 북한의 뇌물 상납이 가능한 거 아예 뇌물이라고 딱 찍어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입니다 그렇죠 아예 결론이 나와 있는 셈이죠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정진석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렇게 꾸며 가고 있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말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의원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묶인다면 이것은 결국에 민주당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전직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 민주당 당대표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북한 관련 이적행위 북한 대북선거로 묶었으면 바로 민주당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위원정당 해산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얘네들 벌써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재미 봤어 재미 본 것이 재미 본 것이 얘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통진당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로서는 큰 성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통진당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자신들의 야당, 박근혜 정권의 대야 공세가 박근혜 정권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작을 피는 거예요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지금 벌써 검찰이 뭔가 작당지를 꾸밀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요 하나씩 던져요 한꺼번에 쑥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던지면서 분위기를 서서히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태협 관련해가지고 안부수 회장을 구속했죠 그 다음에 그 얼마 뒤에 대북 관련된 사업 교류사업 혹은 남북 경협을 추진했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었죠 이게 군사독재정권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군사독재정권을 방불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건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정진석의 발언 요거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검찰이 지금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게요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북한에 돈 주는 게 가능하냐 자 그러면 누구도 들어온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행보요 검찰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뿌리를 흔들겠다 민주당 정권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아니 민주당을 통째로 날리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공작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NLA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난리를 쳤죠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왕 북풍 공작을 할 거면 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대준 시사건 서해에서 월북을 했는지 어찌는지 했다는 그 사람건 그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 단계로 넘어섰죠 그 다음에 탈북했던 살인 어부들 살인 어부들 다시 북송시킨 그 사건 가지고 시비 걸러다가 또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아이템이 뭐다? 대북 송금이다 이거야 남북 경협을 대북 송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까지 한 큐에 날려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검찰의 공작이나 수순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설마 걔들 그렇게까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검찰 그러고 남아요 왜? 검찰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죽이지 않으면 검찰이 죽겠구나 검찰이 날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정권 지금 누가 봐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지고 다음 대선에서도 질 거란 게 뻔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총선, 대선 갈 필요 없이 그 전에 날려버리자 경쟁자가 될 만한 것들은 처음에는 임무를 이재명만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되겠어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자 그래서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들은 날려버리고 이낙연 중심에 그런 똥파리, 수박들만 남겨서 데리고 가자 라는 거죠 야당 길들이기죠 찌드라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야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게 바꿔놔야지 적어도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검찰은 그게 아니면 자기들도 죽는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다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이재명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당선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그러면 과연 검찰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검찰 죽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을 날려야 돼 이재명만 날린다? 아니 이재명을 지지해온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재명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또 찾아낼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또 죽여? 또 죽이기 얘기는 어렵지 그럼 어떻게? 아예 날려버리자 이거야 이재명을 끌어냈고 이재명을 만들었고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세력들 통째로 날려버리자 그러면서 이낙연 같은 애들만 데리고 가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진석이가 또라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노려진 거 아닙니다 얘네들 자기들 단위는 큰 그림 그려놓고 지금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하나씩 진척되고 있어요 아태엽 압수수색 회각했고 아태엽 안부수 회장 잡아넣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협력에 참석했던 숱한 단체들 전부 다 하나씩 다 잡아넣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다 잡아넣었어요 자, 다음 단계는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물고 노려지고 이재명 물고 노려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이렇게 톡톡톡톡 던지는 거죠 그래서 탁 치고 나갔을 때 여론 몰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만간 검찰이 뭐 하나 또 던질 거예요 당장 그걸 또 던져야지 윤석열 정권 지금 지지율 16% 나왔잖아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매주 목요일이면 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게 있죠 오늘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하고 있는 그 자료 16%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뭐 벌써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일찍 암치 소개했고요 오늘은 16%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받았을 때 여하튼 16% 나왔어요 위기입니다 검찰 눈이 불겨서 설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장기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민주개혁 세력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수박들이 중심이 된 여리여리 옛날에 민한당 같은 민한당 그런 당을 하나 만들거나 그런 야당을 만들거나 동시에 이걸 탁 터뜨려가지고 지금 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둘 다 이거나 자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게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유나님 총선 준비하고 있는 것 타요 윤유나님 무석정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어쩔TV님 내각제 가면 일본 꼴난다 라고 하셨고요 자 아휴 답답하네요 그렇죠 자 자 국짐당 검찰들 대단하네 이 모든 것 수박들이 이낙지 박살내자 네 파랑이님 감사드립니다 자 하문난정님 다만 과거처럼 여론이 동조하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이 전할 일을 치면은 칠수로 오히려 거부하는 반대 거친 저항의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냐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러고 있는 거 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 절대 이렇게 그렇게 검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장흥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조금 늦게 그리고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스튜디오를 좀 옮길 예정이에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싼 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 가지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경제에서 월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출연료도 받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들어오고 해서 제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뭐 올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씩 둘씩 없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월세 싼 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날 제가 이사를 갈 거라서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는 좀 짧게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에 또 촛불집회 있는데요 촛불집회 어디에서 열리는 거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보 기다립니다 장용진TV는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움직입니다